다음으로 접수된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험 궁금증 남겨주셨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뒷번호 3345번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3살 남자입니다. 저는 실비만 갖고 있었는데 다른 보험도 가입해야 할까요? 오늘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젊으신 시청자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요. 너무 똑똑하신 거죠, 사실. 23살 남성이신 우리 시청자분이 실비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할 만한 보장이 있을까요? 그럼요. 추가하셔야 됩니다. 일단 실비 자체를 가지고 계신다는 게 어떠한 위험성이나 혹은 내가 아팠을 때, 다쳤을 때 대비를 하시기 위해서 실비를 가지고 있으신 건데요. 실비가 보장하는 영역과 보장하는 금액도 정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큰 질병이나 우리가 치료 외적으로도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니까. 맞습니다. 고액의 좋은 치료 혹은 흔히도 받는 치료, 그런 좋은 치료 받으려면 당연히 진단금을 형성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보험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실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걸릴 질병이 만약에 암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치료 기간이 2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내 치료에 전념하는 기간 동안 들어가는 생활비, 또 요양비 등등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때 실비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 외적인 모든 것들에 경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겠다 판단이 되시면 실비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막막하고 좀 준비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당연히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님이 아직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미리미리 보험으로 위기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